곡 달걀 템 경철 아 매워? 별로 못 Mega는데 하나 자 몇 rok없는 게 나오는데 색깔을 받아올 거예요 빨리 더 끈다 오늘도 돌아오고 색깔 못 봐 아 끼도 안 먹었어 아직 골라주시고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흰색 갑니다. 흰색! 진짜 흰색이야. 진짜 흰색. 설명은 이따 드릴게요. 하루 종일. 제엘씨는. 핑크색? 핑크색이고요. 무슨 가발이야? 설마 그. 그 짤 넣어주세요. 한 번 써보시겠어요? 아 진짜. 나 까는 분야라부터 먹으러 갈래. 흰색만 밝기는 뭐예요? 흰색만 밝기는. 이면지 두 장이 있는데요. 발에 이면지가 붙어야지만 이동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뭐 하얀지. 흩어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. 흩어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자! 시작하세요. 요렇게 해서 걸어당기라고요? 어이 양반. 어이? 어이가 없네. 개새끼. 이런거 환불 정도 등기라고? 잘하시네요. 이거 흰색이니까 만져도 되죠 이거는? 그죠. 어 정확하게 검은색이예요 저는 떼어도 괜찮아요 아 나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깨버리게 나 할 수 있는게 없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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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? 오! 가능? 걸어다주기 시작했어 드디어 이게 이게 이건 흰색으로 쳐주나요? 요거? 네 저거를 사용하기 시작했네요 네 일단 요건 요렇게 하면 되죠? 걸을 수 있죠 이제 오케이 수고 공지 두개면 완벽적응 오케이 흰색 인정? 지가 챙기세요 편의점 한 번 갔다올라니까 사장님 흰색 장갑 없죠? 오 오 오 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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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만 주세요 사장님 흰색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? 흰색 어 바닐라 우유는 흰색이잖아요 그죠? 불상으로 한번 볼 수 없죠 볼 수 없죠 어 사장님 냉정하시네 정확하게 네 시켜봐도 상관없잖아요 왜 오 크림 파스타 있다 크림 파스타 저 할래요 구르건줄라 피자 와 자꾸 물어보지 말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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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색 입장 다 나가고 싶지 않아 시켰어요 와 주졌다 아 주졌다 아 주졌다 이거 다 인식이죠 근데 아니요 숟가락 모을 수 있습니다 특성 폴치 뚝뚝 아 이거 너무 에헤에헤이 응 이 요거는 흰색인정 해드립니다 하얀색 인정입니다 케이크 음 맛있어 굉장히 좋네요 갑시다 제가 또 기가 막힌 걸 사랑했으니까 약간 아이돌 같지 않아요? 네 아니 내가 핑크색 음식을 좀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의외로 많아요 핑크색이요? 네 아잇 잠깐 페이지 좀 들립시다 어 이거 있네 이거 인정? 오오 아니 인정하죠 아니 핑크색이 많다니까 아 진짜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먹으면서 제가 핑크색 기가 막힌 곳을 또 찾아 냈어요 이게 현대 근처에 거기로 일단 갑시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아니 왜 이렇게 머리랑 우산이랑 미치세요? 약간 부끄러우신가 봐요? 아니 전혀 비교 많이 와가지고 아니 갑자기 왜 기다려주세요? 네? 아니 왜 모자를 이렇게 뭐가요? 추워서 추워서 엄청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우산 방향을 이렇게 해서 바꾸냐고요 우산 방향을 이렇게 해서 바꾸냐고요 우산 방향을 이렇게 해서 바꾸냐고요 초밥 분홍색이잖아 나 이제 우기기로 아니야 아니야 초밥 분홍색이에요 한번 가볼래요? 아 아 브레이크 타임이야 아 어우 되는 게 없네 하하 내려갑시다 저기서 환영 받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죠 아 저 이거 싫어요 아 망했나 여기도? 아니 아니 저주야 뭐야 왜 다 망해요? 아 망했어 여기 아니 왜 아 이 서버 빠진 세상 어떡하냐 진짜 아 이거 약간 핑크색 아니에요? 아니에요 이거 핑크색이지 로제 로제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역시 안 되겠다 이제 아 계획이 엉그러졌어 사장님 제가 파스타를 먹으려 하는데 제가 오늘 분홍색 음식 밖에 못 먹어가지고 분홍색 네 가장 분홍색에 가까운 파스타를 먹으실 거예요 원자가 제일 바깥지 않아요 어 그걸로 하나 주세요 우리 용감하게 10초 멈춰봅시다 지금 조명이 이래서 그러는데 조금 애매한데 양심상 말하는 건데 애매한데 약간 장미색이랑 비슷하니까 지금 제가 불쌍한 것 보다 어떤 느낌이냐면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은 안들고 완전 시푸드 해물맛이 엄청 많이 나는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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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 아 계가 불구할이네 이 집 아 너무 맛있어 이렇게 잘 꽉 찐 게는 오랜만에 먹어 보내 새우 파워가 안되겠어요 아 안되겠다 아 안되겠다 아 으 응 따뿅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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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형 좀 준비나 하겠죠? 그거 먹고 싶은 것 좀 갖다 때려박아서 먹어야 되겠다 안되겠다 활궁탕 먹을래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. 다시 한 번 세우십쇼. 지문 한 번만 해주세요 형님. 지문 한 번만 해주세요 형님. 네. 어우 이제 검은색이에요. 이거 불편하니까 안 되겠어요. 좀 편하게 좀 요리할게요 이제. 이거 어떻게 끓이는지 좀 알려주세요. 이거 넣고 끓여요. 네? 허브솔도 어딨어요? 간 좀 할게요. 이거 흰색이죠 지금? 네. 오우. 자 아이스크림 하나 때립시다. 아 나 먹을 게 아이스크림밖에 없어. 딸기맛 하나 주세요. 딸기맛 하나 드릴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뭘 먹어볼까? 아유 씨X 모르겠다 이제 나도. 아니 내가 굉장히 수상한가봐요. 나를 검정 사람들이 다 되게 수상하게 쳐다보고 그래. 거울을 봐요. 수상한 줄 알아요. 손나 수상해 이 새끼. 저 솔직히 말할게요. 저 오늘 촬영 못 하겠어요. 왜요? 너 무슨. 너무 장비해요. 시선을 미쳤어요 너. 아 진짜 역대급으로 어렵다 오늘. 빨리 나 진짜 죽을 거 같아. 빨리 닥쳐 입 닥치고 빨리 따라와. 입 닥치고 빨리 따라와. 다음 시간에. 다음 시간에. 다음 시간에. 다음 시간에. 다음 시간에. 다음 시간에. 뭐 하세요? 네? 잘 먹었으면 하루 종일 해? 아 네. 지금 배불러가지고. 저거 지금. 아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. 음성 다 해놔가지고. 딸기맛 여기 찍을까요? 아 완벽하게 준비했네요. 네. 자. 저는 대인기빛이 걸려가지고. 이제. 사람을 함부로 본방도 하고. 아 대기. 저 지금 대기. 뜯어보지 말아주세요. 앞에 보여요? 저 앞으로. 네.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. 색깔모빵 진행해보셨는데. 하얀색 핑크색 어땠나요? 저 뭐 하얀색을 뭐. 그냥 편하게 살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. 바닥에 뭐 이렇게. 길 뭐 내놓으면 되는 문제 있고. 아 너무 쉬웠어요. 어쩌라고요? 오늘 대인기빛 지금. 이 생년월일. 어쩌라고요? 사랑을. 아 죄송해요. 하여튼 오늘 이렇게. 색깔모빵. 흰색 때 핑크 해봤는데. 오늘 제가 위너네요. 불러지 마세요. 저 진짜. 앞으로 유튜브 활동. 지장이 생길 것 같아요. 수고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. 고마워.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. 더 맛있는. 색깔모빵으로. 돌아가겠습니다. 다시. 돌아오겠습니다. 라고 했대요. 저희 대인기빛인 걸로. 말 못하겠대요. 감사합니다. 또 보겠습니다. 워이 워이.